한일이, 한일이, 한일이 멋을 안단게 멋을 알아 이것이 참 음풍농얼 좋은거에요 안그려? 음풍농얼이요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은지 말이야 내가 보니까 한일이를 확실히 잘해요 아니요? 한일이? 한일이가 많이 들었어 한일이를 잘해야 쓰거든 판소리는 한일이가 반이요 소리만 잘해갖고 난 뒤야 갑시다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증회도 충신이 나고 칠세아이도 유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라 놀보라는 놈이 본 뒤 신술이 사나온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겄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어 심술 공부를 허는디 꼭 이렇게 허는 것이었다 대단군방 벌목어고 삼살방은 이사본 그 호구방에 나 집을 지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구방에 나 말뚝 받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울 듯이 부드럽다 해가 지면은 내어줬고 초라기 보면 딴나 찍고 거사 보면 소부도적 의원 보면 진부적 질량반 보면 관을 찍고 다큰 큰 애기 겁탈 수절 과부는 모함자 푸눈 내긴 발가락 빨리고 뚱눈 놈 주잔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싼 놓고 새마음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 땅끼띠고 앉은 뱅이는 택견 곱사댕이는 돼지마놓고 봉사는 똥 치러고 해변 부인은 배로를 차고 길가에 허방 놓고 공기전에다 말 달리기 비난전에다 물을 척 놓고 이놈의 신사가 이래 없었니 상당을 아가느냐 오륜 놈의 상당을 아가느냐 오륜 놈의 상당을 아느냐 이떨은 마리냐 삼강도 모르고 이떨은 마리냐 그렇게 봐봐 이떨은 마리냐 숨을 쉬고 호흡을 갖고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 이렇게 이떨은 마리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 어찌 형제의 육인들 알기가 있겠느냐 하루는 비오는 날 와바리 성음을 내어 여라 동부야 너도 들고 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뢰이 모냥처럼 슬슬 다니는 걸 보기 싫고 밤낮 대박 출입만 하여 자식새끼만 돼야지 이물건 버랏던 허무 날만 못살게 꾸니 보기 싫어 살 수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는 나가서 살아봐라 흥보가 이 말을 듣던 이 말은 아이고 형님 한번만 용서하시오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그럴때 오시오 음사노게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듣기 싫다 썩 나가오라 나가란 말을 나가란 말을 듣더니 나는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 동생을 나라 구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으로 갈 곳이나 이뤄주오 영동 영동 사랑 풍 에 어느 곳으로 가면 살듯 통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의 숙제 추려 죽던 수리양 산으로 가오리까 좋아 이놈 이놈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랴 잔소리 말고 나가오라 흥보가 기가 막혀 안으로 들어가며 아이고 여보 마누라 형님이 나가라고 하니 어느 영이라 커여 커이며 어느 말씀 이라고 안가오소 그렇게 하지 자식들 챙겨보 큰 자식아 어딜가 나 둘째 누나 이리 오너라 이삿짐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고 앞에 하 늘어 서서 형님 갑니다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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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오 오냐 잘 가보라 오냐 잘 가보라 오냐 잘 가보라 흥부신세 폴짝 시면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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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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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신세야 내 신세는 왜 이런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니것 내것이 다툼없이 벗고 입고 쓰고 남고 쓰고 벗고 벗고 두 입고 남고 세상 풍은 벼룩을 내가 벗던 인마는 흥무로 신세야 일조에 이리 이 탈주를 지신 인득하 을 알였느냐 여보소 마누라 가 곳으로 갈까 가 서라 산중으로 가자 전라도 난 칠리 산 경상도로는 태백산 산중해가 사자 사자 어디 백물이 없어서 살 수 없고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일원 일원 산 이강경인 삼포조 사법성인 도방해가 사자 흔들 빈 내 지구어 살 수 없고 아서라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살자 언니 경운을 모르니 따 구어 맛맞고 충청 성동과 사자 흥이 양바라들이 없 쉬어서 살 수가 없으니 어느 곳으로 가면 살 뜯어 징글징글하게 되고 빡빡한 놈 헛다 이놈이 그런 놈이여 소리가 이놈이 징그렇게 빡빡하고 개야 흥이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